자 산책로 입니다 운하 산책로 불이 다 들어갔네요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급히 좋죠? 급히 좋습니다 급히 좋습니다 급히 좋습니다 위안 산책로죠 툭명 운하 산책로입니다 다닐까? 산책로 지국만 명맹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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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녀동상 저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올라가면 충목요가 나오죠 동림대교도 보이세요 동림대교도 보이죠 여기 살짝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여기 살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 кат게 보이죠 여기 이제 보이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아직 생태공원 안에 풀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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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청난 물로 보라고요. 저 멀리서 또 한 대 오고 있어요. 저기 또 한 대 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또 한 대 오고 있어요. 또 한 대 오고 있거든요. 저 멀리서 한 대 오고 있어요. 저 멀리서 한 대 오고 있거든요. 빠르게 오고 있어요. 빠르게 오지는 않네요. 여기 앞에는 해치이 맞습니다. 두 대 오고 있습니다. 두 대 오고 있습니다. 두 대 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멀리 보이는 난방산공원 불빛. 7시 반 부터 야간 불빛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두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배가 두 대 오고 있습니다. 큰 배도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배가 두 대 나오고 있어요.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배가 두 대 나오고 있어요. 배가. 열심히 오고 있네요. 불은 왜 꺼져있지? 밤바다 여터가 아닌가? 밤바다 여터가 아닌가? 밤바다 여터는 아니네요. 소방? 소방전가? 해양 구조대. 해양 구조대. 해양 구조대. 해양 구조대. 해양 구조대. 블루브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네요. 해양 구조대. 해양 구조대. 1119 구조대. 배가 지나가면. 이게 파도가 칠어요. 중간 파도가 칠어요. 북동오나. 북동오나 지나가는구나. 사이는 이 정도밖에 안되요. 한대가 지금 모으고있거든요. 밤바다 출원. 밤바다 출원. 밤바다 출원. 약정 안 하고 있습니다. 안되가 더 오고 있습니다. 일신이 오고 있네요.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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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